이야 이것도 진짜 잘 모르는 밥도둑들이었지. 도덕. 이거 코사리거든? 코사비는 뭐예요? 코다리 코다리. 코사리. 코다리입니다. 사이선인데. 조금만 생선이야. 오늘 1등인 거야? 밥도둑으로. 아니 통짬도 더. 자, 갈아 봐. 갈아 봐. 생선, 생선 같은 거야. 어, 차도 안 해. 그 덕분에 어때? 되게 큰 멸치 맛있네. 그렇지, 큰 멸치 맛있네. 그렇지. 한식을 많이 먹으면 경험이 없는 거지 싫어하지는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였죠? 가리비알전. 가리비알전. 짠구부 잘 먹네. 잘 먹네. 짠구부를 밥도 없이. 맛 어때? 짠 것들도 너무 지나치게 짜지 않게 너무 맛있어. 잘 먹네, 아직도. 이게 뭐예요? 오, 명이나물 짠. 다 주셨다. 이게 꿀농도. 통산물 명이나물. 손을 끝에 쫙 찢어. 끝에부터. 여기? 그렇지. 고기랑 싸서 드시면. 떡볶이. 닭볶이. 그렇지. 음. 아, 담백하지? 되게 좋은 먹네. 되게 잘 먹네. 맛있게 먹자. 이거 넣고 갈 거죠? 밥을 안 먹네. 이런 거 해줄 사람이 없으니까. 굉장히 귀한 거야. 안 먹는 게 아니구나. 브라이언이 이런 거를. 잘 먹네. 이거를 정말 잘한다고? 근데 우리나라 음식은 못하고요. 나 한식은 좋아하긴 해? 먹죠. 좋죠. 집에서 한식은 잘 안 해 먹지? 잘 못하죠, 제가. 한식을 그렇게 자주 즐기지 않는 브라이언에게 주는 집밥들이야. 브라이언이 그러면 엄마하고 미국에서 어디서 살았어? 뉴저지요. 뉴저지 살았으면 거기서 주로 집에서 어떤 한식을 해 먹고 아니면. 한식을 해 먹는데 엄마가 김치 직접 안 드시고. 그리고 저희가 살던 동네가 한인분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요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뭐. 엄마의 집밥. 뭐가 제일 먹고 싶어? 저는 진짜 세계에서 먹었던 순두부찌개 중에서도 엄마께 제일 맛있고. 순두부찌개. 순두부찌개. 그리고 가끔씩 엄마가 만들어진 닭볶음탕 맛있고. 닭볶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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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순두부찌개 만드실 거면 저는 해산물 말고 소고기를. 순두부찌개에 소고기를 넣어서? 그리고 엄마하고 통화해가지고 순두부찌개하고 닭볶음탕 어떻게 하는지 레시피를 물어볼 수 있나? 물어볼 수 있죠. 시차가 맞아야 되잖아. 여보세요? 마음? 아. 어. 뭐 해? 뭐 해, 진짜. 여기 밥 먹으려고 밥찜 돼. 아. 시가 딱 맞췄네. 나 지금 순두부찌개 만들려고 하는데 엄마가 만든 순두부찌개. 그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순두부찌개? 어. 김치를 잘 잘게 썰어서 참기름을 고춧가루 넣고 달달 볶음탕. 나 진짜? 아니, 왠지 루피를 순두부를 다 해 먹으려고 그래요? 여자친구가 오는데. 지금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여자친구가 한식 좋아서. 나이가 오는데. 네 여자친구 있다고? 나이 좋아. 애프터스쿨 알지 엄마? 이쁘다. 이쁘다. 그 중에 유희 알아? 유희이라고? 유희이라고? 어. 이쁜인데? 어. 이쁜인데? 어. 드라마도 찍고? 어. 이쁘다. 어. 이쁘다. 아. 우리 엄마가 진짜 나는 모르니까. 어. 아. 엄마 나 유희랑 결혼을 할 거 같은데 어때? 우희. 아.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희 입니다. 아이고. 네. 우연치 않게 오빠가 지금 오게 됐어요. 오빠는 잘치게 봐 오빠 진짜. 잠깐만요. 네, 어머니. 아이고, 방금 나는 되게 걸쌔한 아시기라는 듯이 하나 생겼나 보네. 죄송합니다. 엄마, 사실 지금 방송 녹화 중이야. 오마이갓! 엄마 놀리는 거야? 아, 엄마 놀리는 프로야, 이게.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너무 못생겨서. 잘생겨서. 잘생겨봐라고. 어머니. 어머니만 세 분 계신다고. 에브드스쿨 유이가 이다친구를 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실제로? 좋았죠. 어떡해, 어머니. 몸도 좋고 아는 날씨가 알고 있고. 몸도 좋고 아는 날씨가 알고 있고. 네, 네. 나에게 좀 더 전화해서 역할 좀 잘해주세요. 네. 오늘 하루 또 좋은 하루 또 시작하시고요. 좋은 하루 만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아침 식사 잘하고. 너도 좀 맛있게 많이 먹고 건강하고 빨리 골프 사랑을 챙기기를 바랍니다, 엄마. 네. 네.